너무 많아요 비엔비 집 내려놓자부터 일단 가 왔거든요 ntenons. We only student here 남자 집이었어요. 제가 완전 몰랐는데 조잉요링이 이 호거트 도저히 많은데 이 서점에서 영감을 주는 영감이에요. 해곽 덕으로서 꼭 가봐야 하는 주인입니다. 해곽으로서 중간에 제주도 penser 한 번에 쳐다본다니 관여 하기도 하기이랍니다. 예전에는 소중한 인간을 Chung 이곳은 또 이런 거실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너무 맛있죠? 이곳은 진짜 미쳤다 네 이거 진짜 미쳤다 이곳은 스타릭 레언 이곳은 진짜 미쳤다 이곳은 진짜 미쳤다 아! 카프카! 러블리빌나 스파블리카 이거? 스파블리카 카카라크? 사이트에서 업고 있어요 cool 음.. 생택지밀이 특별 전시회를 하는 것 같아요 짠! 원래는 바이크코 소파 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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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이 댐 사적고요 인간자들의 도시에서는 조만간 사람 먹은 거입니다 제일리가 보고싶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단태의 신곡 이런거 맞죠 이때는 어제의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출마 이불에서 찍을때는 도착해왔잖아요 러시아 러시아 어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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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투리, 4라투리, 4라투리 롯데트는 안에서 바다지? 제가 처음 Near Lazaro에 먹었어요 이제 되었고, 근데 그냥 올리비에 밥을 먹었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먹은 1라투리에 10라투리에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티리라 코드가 전통식이래요 이 파이션데이 인터넷 오오오오 그리고 그 방식을 하나씩 주문한 면이 면이 오오오오 빈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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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여기 잠깐 앉았으면 쉽게 해요 조금만 어때? 네? 잠깐은 처음 와보는데 이 저 약간은 약간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 어머나 안녕 탈렘 하나 다 썼습니다 드셔 저기 저기 이거 대학생 옷이에요 생각도 조금만 랩키우가 돼있네 야경보다 배고파서 오이는 대체 3점 더 포기 안 됐어 코켓을 시켰는데 뭐야 어찌나 태양이 돌들을 뜨겁게 좌결시켰습니다 해가 젖는데도 돌들이 뜨거워요 현재 원도는 22도밖에 안합니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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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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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대해 어떻게 먹אנ지? 그는 하루에 너희들이 다 먹었을까? 그가 우리의 하루에 너희들에 대해 너무 맛있어 여러분의 주소를 먹는 게 좋아 한참을 먹었을까? 여러분은 이 사회의 주소가 다닙니다. 네. 나스와 샷필드. 아니, 오늘 빠져서 다시 옛날 신발 신어야 되나. 다시 옛날 신발 신어야 되나. 다 스토리. 다 스토리. 4인째가 거의 갔네요. 이 이름 되게 노래 부르면서 샤워하고 있고. 저는 쌍크림을 바르고. 슬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일정은 글쎄요. 오늘의 일정은 딱히 없습니다. 저는 여행 다닐 때 일정이 없어요. 저는 사실 통제 성향이 강해요. 근데 통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많은 통제를 외부에서 받으면 통제 성향이 비슷한 상황에서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둘 다 사실 여행을 싫어요. 둘 다 여행을 싫어요. 얼때부터 둘 다 집순이. 집돌이었거든요. 근데 틸리도 저도 부모님이 여행을 좋아하시다보니까. 걸음마 하기 전부터 독립할 때까지. 가족 여행을. 국내외로 너무 많이 다니고. 그때 남은 감정이 솔직히 그냥 스트레스. 과다한 야외활동 스트레스. 부모님 의견 차이 스트레스. 몇 번은 물론 좋았지만. 여행지를 본 기억보다. 스트레스를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설사 사고. 멀리 걸려서 토하고.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직도 여행 단어만 나도. 막 답답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포르투갈은 정말 뭔가 달라. 포르투갈은 제가 정말 몇 도 없는. 찾아서 가고 싶은 여행지. 탑3에 들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너무 좋고. 아무튼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아무튼 여행 계획 세우는 걸 안 좋아합니다. 어디에 왔고. 냅시작자. 엥시작자. 조금 더 오면 시계가 돼서 와 ou 오 아 아 아 아 아 ệu 어 아 으 으 으 으 고기분들은 여행 가면 가족들한테 역설을 보내거든요 저도 10세때부터 생긴 색깔이라서 어머님한테 작성으로 주인기 짜잔 갑자기 엄청난 가게를 발견했어요 아이고, 어지러워 여기다 포르투갈 명물 잡머리키입니다 저렇게 옛날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벨린 월 벨린 월 벨린 월 뒤로 어머니 위해선 완전 헌이 기억할 것 같아요 벨린 월 이렇게 이렇게 벨린 월 벨린 월 벨린 월 자 계시더라구요? 저희가 고른 거 이거 지금 차가 없어서 예약을 먼저 하고 있어요 먼저 돈을 내고 2주간 후에 오르라는데 맞겠죠? 이렇게 오래 살다보니까 동양인 여섯 훔쳐 먹으려는 뭔가 사기 실효 때문에 의심벽이 생겨서 애씨는 다녀봤을록 소매치기랑 큰 사기 일찍 맞네요 오늘 뭐 그 기억도 깨질까요? 오늘의 시간은 성당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오늘의 시간은 오늘의 시간은 베리엘과 강릉 엄마가 좀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은 만약에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작은 티켓으로 작은 티켓으로 작은 티켓으로 작은 티켓으로 특별히 작은 티켓으로 오늘 또다시 영상으로 보러 가야 되요 월요일까지도 많이 보면서 동생이 궁금해 동생이 오고 싶어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리지 마세요 아직 안 돼 오늘의 주인공은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너무 좋아요 양념에 고기 도둑에 거짓말을 좋아해요 고기 도둑에 거짓말을 좋아해요 전통사항 낮잠 도둑에 데워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저는 영국에서 그리고 나 코야뫔 radar 맞아요 The word set means the place where the city was born. 하나! 좋다! 너무 좋다. 아까 톡톡 드라이버들끼리 저희를 서로 맡으려고 경쟁하는지 하는데 하며 만나는 현지인 친구가 맞다고 하더라구요 금발은 부자국가 사람이라며 팁을 많이 줘서 좋아하고 동양인은 그냥 부자로 보내주고 자기 같은 현지인 손님한테는 별로 안 친절하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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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는 어떤 샘럭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핫고피나 시팟을 그리고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포도로 말하면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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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가 대구가 더 많이 먹습니다. acji장 이는 가장 가장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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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먹습니다. 내가 좋아해요 이는 젠갈이 잘 먹어요 다시 나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왔어요 너무 춥기도 하고 신발이 너무 높아서 아예 다 싹 다 바꿨어요 쪽쪽 가이드가 추천해줬던 창원에 가서 놀다가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종양 있는 나무에 왔어요 나무 밑동이 해괴야죠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렇대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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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예 일단은 아이치 볼 너무 귀여워 아이치 아이치 뭐 이승쟤 아이치 아아 아아 전형적인 포츠칼 공정원인데 그래서 정말 정말 좋지 않아요 동물원 시점 완전 동물원이에요. 그냥 공원인데 여러가지 동물도 있습니다 파이팅! 다 티렉스의 포기 티라노처럼 말라요 아 여기 너무 멋있어요 톡톡 가이드가 추천해줬던 장소인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네 여기가 여기가 한 번에 있어야 한 번 여기가 여기가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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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퍽퍽 에이 디즈니 게임 같대요 너무 힘들어 다리 너무 아파요 저거 내 커피키스 잠시만요 이제 개나 바위 달아서 사라진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